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다볼룩의 제룩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주 발매한 신제품의 박스를 열어보고 조립전 상태를 체크해 보는 날인데요 그래서 지난주에 발매한 프라모텔이 뭔가 바로 이 HG 빌드파이터즈 캠퍼 어메이징 입니다 발매는 2014년 1월 11일이구요 지난주구요 그리고 가격은 1800엔 약 18,000원에서 약 2만원 정도 선에 국내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캠퍼 어메이징의 베이스가 되는 HG UC 캠퍼도 1800엔으로 같은 가격이었죠 근데 과연 캠퍼 어메이징 어디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간단하게 우리는 조립전에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스하트인데요 빌드파이터즈 본편이죠 11화 12화에 보면 단체전이 있었는데요 건프라 배틀 단체전이 있었는데 그때 이미지를 비슷하게 그려놓은 것 같아요 좀 특이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12화였나요 거기서는 머신건 형태를 사용했었는데 연사가 되는 다다다다다다 하면서 연사가 되는 그런 머신건을 썼는데 라이플이란 말이죠 롱레인지 라이플과 피스톨 권총 들고 있어요 머신건은 구현이 안된 것 같습니다 박스 옆을 보도록 할게요 박스 옆을 보고 기본적인 디테일과 기믹을 한번 볼 수 있죠 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뭐 그냥 획없는 것 같네요 포즈 잘 취해지고 뭐 피스톨의 어메이징 라이플 그리고 그 라이플과 피스톨은 이렇게 교체 형식으로 구현이 된다고 합니다 밑에 보면 뭐 이제 롱레인지 라이플이 이렇게 손잡이도 잡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뭐 어메이징 웨폰 바인더 같은 경우는 등에 하나씩 달았다가 이제 두 개를 연결할 수도 있다고 하고요 핀판넬 마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메이징 웨폰 바인더가 4개가 있으면 4개를 한꺼번에 연결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그 웨폰 바인더 안에는 이제 롱레인지 라이플이나 각종 어메이징 웨폰을 전부 수납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바인더를 두 개 조인트를 이용해 연결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이프도 이렇게 수납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이렇게 자 그러면 박스 옆면도 봤으니까 우리 매뉴얼 매뉴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뉴얼 넣어라 매뉴얼 캠퍼 어메이징의 매뉴얼인데요 역시 박스아트와 똑같은 이미지를 메인으로 채택을 하고 있고 밑에 보면 이제 기본적인 설정과 설정화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형식 번호가 ppms-18e ppms, 프라프스키 파티클 모빌슈트는 아니겠죠? ppms 전고는 17.7m, 중량은 47.8톤 설정을 대충 보면은 세계대회를 대비해서 pps의사가 명인 카와구치가 파일럿인 거를 상정하고 만든 웍스 모델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웍스 모델이라고 써 있는데 명인 카와구치가 이곳에 대한 조정을 할 것이라고 전용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하구요 그렇다고 합니다 옆에 보면은 명인 카와구치의 설정화가 있는데 누군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다음 이제 펼쳐보면은 캠퍼 어메이징은 무엇이 모티브가 됐는가 알 수 있겠죠? 베이스는 캠퍼 캠퍼구요 그리고 무장에 대한 아이디어는 이쪽 스나이퍼 타입의 모빌슈트에서 많이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롱레인지 라이플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스나이퍼 타입 모빌슈트에서 아이디어를 따오지 않았나 그리고 각종 무장에 대해서는 원래 현재 명인 카와구치인 그 친구가 어쨌든 카와구치가 예전에 사용했던 자쿠 어메이징 무장들을 또 채택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이프도 들어있고 피스톨도 들어있고 피스톨을 라이플로 진화시키는 그런 형식을 자쿠 어메이징의 어메이징 부스터죠? 어메이징 부스터에서 따온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무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무장은 이제 1번 어메이징 라이프 2번 어메이징 라이플 3번 어메이징 롱레인지 라이플 4번 어메이징 피스톨 그러니까 즉 뭐 놀라운 칼 놀라운 총 놀라운 저격총 놀라운 권총 정도 되겠네요 뭐 딱히 뭐 이닥은 뭐 있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다시 보면은 여기에 예 웨폰 바인더 두개는 이렇게 연결을 할 수도 있다고 나와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우리 원포인트 테크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포인트 테크닉 역시 여기도 지난번에 전국 아스트레이 때와 똑같이 명인 카와구치가 그대로 조립을 해도 색분할 등등 나머지는 다 좋지만 이제 부분 디테일을 줌으로 해서 도색함으로 해서 디테일을 살릴 수 있다 리얼하게 1번 예 마커를 예 원하는 방향으로 칠해줍니다 이렇게 이제 갑자기 느닷없이 한줄쭉 그었는데 완성이 되고요 2번 마찬가지고요 갑자기 대기만 해도 완성되는 요 그 뭐야 그림판에 그것 같은 색채우기 같은 3번에 보면은 각종 부분에서 이제 그 은색 마커를 이용해서 여기라든가 이 바인더라든가 어깨 뿔 같은 부분을 디테일을 업으로 했는데요 이렇게 리얼하게 약간 어 색상을 변경하는 걸로도 이렇게 디테일을 올릴 수 있다는 사실 근데 요거를 처음부터 따라하기 되게 힘든단 말이죠 마커도색도 약간 그 손 손에 약간 그 미묘한 테크닉이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미묘한 약간 이게 처맞으시는 분들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자 다음은 이제 런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런너는 어 폴리캡을 포함해서 총 8장이고요 어 캠퍼 전용 런너가 3장 기존의 캠퍼죠 캠퍼 런너가 3장 이렇게 3장이고요 그리고 캠퍼 어메이징용 런너가 2장 이렇게 노란색까지 2장 그리고 어메이징 웨폼 바인더 런너가 총 2장입니다 거대한 거 2장이죠 네 참고로 어메이징 웨폼 바인더 같은 경우는 단품도 발매를 했잖아요 단품에는 여기 2개 딱 들어있습니다 이거 런너 큰 거 이거 하나 2개 들어있는데 이거 큰 거가 반으로 쪼개져가지고 이렇게 총 3장의 런너가 들어가 있어요 똑같습니다 다를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폴리캡까지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총 8장의 런너 구성이고요 우리가 볼 거는 웨폼 바인더 보다도 캠퍼 어메이징의 런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캠퍼 어메이징 전용 런너 이거 보면은 캠퍼 어메이징 애플 런너입니다 애플 런너 어 보면은 좀 바뀐 어 디테일이 바뀐 외형이 바뀐 정강이부터 정강이부터 팔뚝 어디갔니 팔뚝 팔뚝과 입체감이 좀 뛰어나요 이렇게 좀 봐야 할 거 입체감인데 또 볼륨도 뛰어나고요 통짜 파츠로 사출이 돼서 입체감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 좀 둥글둥글하니 볼륨도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어깨 부분 또 바뀌었죠 바뀐 부분이 어깨 부분이죠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제 노란색 걸 넣 넣어 여기 보면은 이게 이 밑에 파츠는 어깨 부분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색분화를 하는 것 같고요 그쵸 그리고 이거 노란색깐 작은 거 눈물같이 생긴 거는 여기 무릎 파츠 무릎에 이러고 들어가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색분화를 색분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설정화나 이제 공식 장례를 보면은 여기 보면은 노란색이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나 이제 웨폰 바인더 부분에 이제 버니어 내부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웨폰 바인더 부분에는 상당히 많은 노란색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거는 전부 다 씰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 웨폰 바인더 부분에 붙는 게 이렇게 많고요 눈 그리고 이마에 들어가는 실 뿔에도 들어가는 실이 있고요 그리고 각종 이제 그 놀라운 총이나 놀라운 라이플에 들어가는 요 삼각형의 씰들 많이들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 참 조립하기 약간 까다로운 것 같아요 씰붙이는데 또 많은 시간을 소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지난주 신제품인 HG 빌드 파이터 캠퍼 어메이징의 박스를 열어봤는데요 저는 완성된 완성된 리뷰로 이번주 금요일에 빠르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즐거운 브라 생활 되시고요 즐거운 취미 생활 되세요 여러분 안녕 박파시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